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만에서 25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은 약 950명의 사상자를 낳고 TSMC,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 제조회사의 전체 생산 라인을 중단시키는 등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향후 3에서 5일 내에 추가적인 여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3일 오전 7시 58분 대만 동부화랭군 인근 해역에서 리이터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동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었지만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으며 전대만에 걸쳐 고강도의 진동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서북부 및 중서부 지역을 포함해 상당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대만 언론은 이번 지진의 파괴력이 32개의 원자폭탄과 동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까지 약 150회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5일에서 7일 사이에 6.5에서 7.0 리이터 규모의 강진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화렌 동부 지역과 신베이시 서북부 타오이안 중서부 지역입니다. 가장 많은 부상자를 낸 도시는 신베이시로 타이베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며 174명이 부상을 입었고 타이베이시에서는 14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렌군에서는 13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사망자는 한 명 뿐이었지만 오후에 구조활동이 급히 진행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약 130명이 건물이나 터널에서 갇혔으며 그 중 약 60명은 화렌과 토하오를 연결하는 터널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만 방송국 TTV과 중앙통신에 따르면 화렌 베이빙 거리에 있는 5층 건물이 1층이 붕괴되었고 화렌 중산 히에니안 거리에 있는 8층 건물도 한쪽 모서리가 무너졌습니다. 두 건물 모두 완전히 붕괴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만 서부의 타이중에서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14833가구가 정전되었고 남북을 잇는 고속철도 운행도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대만 정부는 원자력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반도체 주조회사인 TSMC는 지진의 영향으로 전체 생산라인을 폐쇄했습니다. 단기간에라도 반도체 제조 공장의 운영이 중단되면 반도체 웨이퍼와 원재료인 초기 반도체 칩이 폐기될 수밖에 없어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대만의 두 번째로 큰 주조회사인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UMC와 애플의 파트너인 폭스콘도 일부 공장에서 운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SMC의 대부분 생산시설은 대만 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전에 2022년 화렌 중부 대만에서 발생한 6.6리터 규모의 강진으로 인해 생산이 일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시장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피해를 모니터링해야 하지만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매우 작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이 수십 년 만에 겪은 최악의 지진으로부터 회복하려 애쓰는 가운데 지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TSMC는 갑작스러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지진은 물리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중단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고 이는 전 세계 경제를 흔드는 조치였습니다. TSMC에게 이는 단지 재정적 도전이 아니라 사업 기반을 침식할 수 있는 충격이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의 그들의 리더십과 미래에 위협이 됩니다. 모든 이목이 TSMC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회사가 자연재해와 경제 위기라는 이중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지 자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과 싸워야 하는 전투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TSMC가 직면한 복잡한 도전들과 삼성이 TSMC를 넘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최근 미국 주도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기업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원자재 가격 급상승이 맞물리며 건설사들이 저금리 시절에 수조한 계약들이 현 시점으로 들어서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데다 회사채 상환 압박이 들어오면서 연쇄적으로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건설사들을 시작으로 디폴트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은 익숙하지만 국가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업계가 휘청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는 기술 수준이나 시공 능력이 평준화되어 있는 반면 반도체 산업은 국가를 대표하는 첨단 산업이기에 부실도는 디폴트 위험과 같은 신호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치열한 점유율 싸움과 기술력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의 TSMC에서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현금성 자산의 부족과 향후 투자 감소 등 연이은 악재가 나오면서 삼성에게 파운드리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터프츠 대학교의 크리스 밀러 경제사학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TSMC의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 특히 3나노로의 전환이 삼성에 비해 6개월가량 뒤처졌으며 TSMC 매출의 절대다수를 책임지던 미국의 애플에서 3나노 주문량을 최소 50% 내지 70%가량 취소하는 등 VIP 고객사들의 주문량 취소, 오더컷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불안한 징조는 TSMC의 파운드리 가동률이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하락하는 등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한 전례가 없었기에 반도체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시장 분위기는 TSMC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업종인 삼성전자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왜 삼성에게 유리한 일이 되었는지 그리고 삼성이 보유한 천문학적인 현금과 근 10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반도체 치킨게임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TSMC 측에선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운드리 산업의 절대강자로 군림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습니다. TSMC 측에서 발표한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은 대략 100억 달러에 순이익은 88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난 숫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APEX 투자 비용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목표한 450억 달러 수준의 투자 지출에서 100억 달러가량 감소한 360억 달러로 투자를 감소한다는 결정인데요. 삼성계 기술 경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던 TSMC가 긴급하게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1월 2일자 대만경제일보와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애플에서 TSMC 3나노 공정의 주문량을 최대 70%가량 취소하면서 내년도 매출과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애플사는 대만 TSMC 매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일각에선 미국이 대만을 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TSMC에서는 3나노 공정을 1년씩이나 미루면서 내년 상반기에나 상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미국 애플의 오더컷, 주문 취소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TSMC 경영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데 TSMC가 확보해둔 현금성 자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 측에서 발표한 재무제표를 확인하면 순수한 현금성 자산은 281억 달러 우리 돈 39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자본은 상대적이기에 TSMC의 최대 경쟁사인 삼성이 얼마나 많은 현금을 확보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TSMC의 무려 8배가 넘는 200조 원의 현금을 확보해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업을 동들어 놓고 봐도 현금 보유 타보안에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이 가진 현금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앞서 말한 건설사 부도와 디폴트들은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혀도 생길 수 있지만 첨단 기업, 특히 세계 패권을 두고 싸우는 삼성과 TSMC 두 집단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난 몇 년간 반도체 업계는 엄청난 호황을 맞이했고 그 중심엔 파운드리 산업에 올인한 TSMC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 고객사인 애플이 절반가량 오더컷하며 주문량을 줄이기로 결정하자 경기 침체를 직감한 다른 고객사들도 줄줄이 주문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아진 시장을 두고 파운드리 양대산맥인 삼성과 TSMC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최근 3나노 양산을 기점으로 삼성이 TSMC의 기술력을 추월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 치킨게임에 돌입할 것이란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1위 TSMC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유로 엄청난 투자 축소를 예고했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감산 따윈 하지 않고 공격적인 투자로 파운드리에 10배 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의 공격적인 투자로 90년대 말 시작된 1차 치킨게임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던 독일의 전자업체 키몬다가 파산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2010년대 들어서며 시작된 2차 치킨게임에선 글로벌 3위의 일본 전자업체 엘피다가 파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대만 TSMC의 차례가 왔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키몬다와 일본의 엘피다도 한때 잘나가던 시절이 있었고 수십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순수한 현금 보유량이 삼성보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투자가 주춤하는 사이 삼성전자 측은 한국과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부지 10곳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2025년엔 2나노 공정, 2027년엔 1.4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며 대대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투자 금액도 명시했는데요. 기존 파운드리 투자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16%에 불과한 파운드리 점유율을 5년 내로 40% 이상 끌어올려 TSMC를 제치고 업계 1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촉발되는 가운데 삼성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미 쌓아둔 140조 원의 현금도 있지만 한 해 평균 50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삼성이기에 2024년을 기점으로 순수한 현금만 20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현금은 세계에서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에서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을 AA 단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의 신용등급과 똑같은 수준이며 AA3 등급인 영국 때만 홍콩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입니다. 게다가 AA 등급인 일본, 중국보다는 2단계 높은 등급으로 삼성전자 기업이 얼마나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과거 한국 전자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완전히 도퇴되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살아난 일본의 전자업계가 확보한 모든 순수한 현금을 합쳐도 삼성전자의 20%에 불과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파나소닉 도시바, 소니, 히타치 등 일본의 모든 전자업계가 확보한 순수 현금은 29조 원에 불과합니다. 대만 TSMC가 가지고 있는 39조 원보다 10조 원이나 모자른 것으로 90년대 세계 1위를 호령하던 일본의 전자산업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 2차 반도체 치킨게임으로 파산한 독일과 일본은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보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만 TSMC가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기 때문인데요. 해외 매체에서는 삼성의 기형적인 현금 보유량을 두고 삼성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만을 기다려왔을 것이란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여타 경쟁업체들을 누르고 시장 점유율 1위로 도약했던 계기들은 전부 경제위기가 껴있었으며 이런 경제위기 속에 그동안 쌓아둔 현금으로 공격적인 투자와 치킨게임을 벌여 경쟁업체가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작전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만 TSMC가 삼성과 치킨게임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TSMC가 가진 현금 자산은 39조 원이고 삼성전자의 현금 자산은 140조 원부터 비교가 안 되는데 양사의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TSMC는 오직 파운드리 100%만 다루는 반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부터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종합 반도체 설계와 모바일 부문까지 종합적인 반도체 회사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한 곳에서 위기가 생겨도 다른 쪽에서 충분함 안해가 가능한 구조인데요. 파운드리 산업에 100% 올인한 TSMC의 경우는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 아닐 경우 다른 사업 분야에서 손실을 채울 수도 없고 고스란히 매출 감소를 맞이해야 합니다. 반면 삼성은 파운드리 경기가 좋지 않다면 모바일이나 디랩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있고 다양한 사업 분야를 통해 위기관리가 가능한데다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재고 관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량이 줄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사용하던 반도체용 소재 장비 부품 등이 디랩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부 호환되는 것이 있기에 다각도에서 위기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도 TSMC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 올인하면서 회사를 키울 수 있었지만 스스로 자체적인 설계 없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파운드리 올인은 TSMC의 경영 상황을 발목 잡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앞서 말한 미국 터프츠 대학교 크리스 밀러 교수가 주장한 내용의 핵심도 이와 동일합니다. 삼성보다 20년 먼저 파운드리에 진입한 TSMC의 호환기는 이제 끝나고 있고 파운드리에 뛰어든 지 5년 차인 삼성전자가 이미 TSMC의 기술력을 6개월 이상 추월했으며 지금 같은 속도면 2나노와 1나노에서도 삼성전자 기술력에게 밀리면서 TSMC의 강점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삼성전자가 경쟁업체를 한계까지 몰아갔던 적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쟁업체 기술력이 삼성보다 뒤처질 때 그리고 경쟁업체가 가진 현금이 삼성보다 적을 때 현재의 TSMC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반도체 신화가 삼성과의 치킨게임으로 무너진 것처럼 대만의 파운드리 신화 역시 삼성과의 치킨게임으로 무너지게 될지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강자 엔비디아가 또다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갓비디아라는 말처럼 또 한 번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작년 4분기 221억 달러 우리 돈 약 29조 5천억여 원의 매출과 5.15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265% 급증했고 총이익은 769%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채치 PT를 시작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반도체 팸리스 산업의 절대강자가 된 엔비디아는 이제 전세계 AI GPU 시장에서 사실상 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엔비디아 칩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이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진 기업들은 엔비디아 일강 독주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모색하는 등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용 인공지능 AGI 반도체 패권 다툼의 승자는 불의 발견 이후 인류 최대의 발견이자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오픈 AI의 샘올트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첨단 분야의 수장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절대 칩을 향해 펼쳐지는 여정은 제2 R, R 돌킨의 유명 소설과 영화 반지의 제왕과 닮았습니다. 결국 다가올 범용 인공지능 즉 AGI 시대는 절대 칩을 만들어내는 자가 지배할 것이며 이제 세계는 연합전선을 꾸려 엔비디아라는 독주체제를 타파하고 힘의 균형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픈 AI의 샘올트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각 분야의 수장들이 최근 잇따라 한국을 찾고 있는 이유는 바로 원정대를 이끌어갈 프로도 역할로 삼성전자가 적합하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오픈 AI를 이끌었던 샘올트먼이 최근 어마어마한 제안을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과 반도체 기업들을 한데 모아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직접 설계, 생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그가 모으려는 자금 규모를 듣고 놀랐습니다. 울트먼은 무려 7조 달러, 하나로 9,300조 원을 기금으로 모아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2024년 예산이 665조 원입니다. 그러니 9,300조 원이란 돈은 한국 정부가 10년 넘게 쓸 돈을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쏟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애플과 MS의 시가총액을 다 합해도 6조 달러밖에 안 되니 7조 달러란 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채치 PT를 개발한 샘 울트먼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자금을 끌어모으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 돈이면 차라리 엔비디아와 TSMC를 인수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럼 샘 울트먼의 계획은 어떤 걸까요? 우선 그의 계획을 한마디로 하면 규제와 경쟁을 뛰어넘는 글로벌 AI 원팀을 구성하자 심화하는 규제를 뛰어넘어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 다국적 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인공지능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AGI 즉 범용 인공지능 개발에 박차를 가해보자는 것입니다. 채치 PT 같은 AI 서비스와 ARM의 반도체 설계 자산이 올라온 더 삼성과 시너지를 발휘하면 다음 세대의 칩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게 샘 울트먼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샘 울트먼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반도체 산업의 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극소수의 반도체 회사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인 GPU는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98%이고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핵심인 CPU는 인텔이 70%, AMD가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역시 특정 기업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인 오나노는 두 기업이 100%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확보는 현재 세계 시장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와 유수의 기업들이 반도체를 공급해달라고 목을 매는 통에 지금 반도체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반도체 H100은 개당 4천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샘 울트먼의 오픈 AI는 채찌 PT를 운영하기 위해 이 비싼 엔비디아 칩을 무려 15만 개나 구입했다고 합니다. 최소 45억 달러, 5조 8천억 원이 든 것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CEO 역시 2024 엔비디아의 칩 H100을 35만 대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14조 원어치를 구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지 비용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자 울트먼은 인공지능을 위한 반도체 인프라 공급망이 이처럼 특정 기업에 쏠려 있으면 안 된다. 지금의 GPU로는 오픈 AI를 운용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GPU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울트먼은 판을 바꾸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반도체 회사를 직접 세우고 생산은 TSMC와 손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에 들어가는 전력 생산까지 다 하려면 앞서 말한 한화로 9,300조 돈, 7조 달러라는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샘 울트먼은 이미 반도체에 들어갈 전력 확보를 위해 소형 원자로 생산 기업들에 투자해 왔습니다. 울트먼은 이 계획을 위해 중동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뛰는 한편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메모리 반도체 협력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울트먼의 거대 프로젝트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도움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울트먼이 이 계획을 찬찬히 뜯어보면 기존의 반도체 밸류체임을 움직이는 주요 기업들 즉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만 엔비디아만은 타도하겠다는 의도를 엿보입니다. 즉 타도 엔비디아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AI 반도체 설계 부분만 울트먼이 막겠다고 할 뿐 생산은 삼성과 TSMC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의 울트먼이 창립하는 기업까지 고객이 늘어나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샘 울트먼을 필두로 하는 절대 칩 원정대가 성공한다면 제2 메모리 반도체의 신화처럼 정체 중인 한국 경제에 다시 거대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지금 구도도 울트먼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판도 모두 분리할 게 없는 셈입니다. 이처럼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한국 반도체를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까지 삼성을 찾아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다는 사실은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이목을 받기에 충분한 뉴스였습니다. 저커버그가 삼성과 만난다면 이 자리에서 최근 저커버그가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AGI, 범용인공지능 등 AI 분야에 대한 협력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커버그는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갖추고 모든 상황을 학습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 개발에 무엇보다 열중하며 자신들이 개발 중인 범용인공지능 라마 삼들 업계 최고 수준 AI 모델을 선보이겠다며 야심차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용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고도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필요해진 겁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AG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의 AGI 컴퓨팅 랩이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 반도체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버드대 동문인 이재용 회장과 마크 저커버그의 협업은 2013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 저커버그와 이재용의 10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게 바로 기어 VR인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협력안이 나올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대장주로 떠오른 엔비디아에게도 아킬레스건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L 반도체 공급사 TSMC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생산능력 등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BI에 따르면 찰스 슌 BI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의 올해 AI 반도체 열풍이 여전히 TSMC의 생산능력의 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TSMC 첨단 패키징 공정 즉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COWOS가 필요한데 여기에 병목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시장조사업체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 IDC 자료를 근거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주문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는 TSMC의 COWOS 생산능력 가운데 절반가량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만 확보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TSMC는 올해 연말까지 지난해 말 대비 124%가량의 생산능력이 확충될 전망이지만 AI 열풍 속에 엔비디아를 비롯해 AMD 브로드컴 등이 TSMC의 생산능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패키징은 반도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부와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공정이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발열을 제어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이 기술적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드는 추세 속에 최근에는 패키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모든 부분에 최신 공정을 사용하는 대신 각 부문을 더 효율적으로 패키징할 경우 비용을 줄이면서도 성능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엔비디아가 TSMC 4nm NM 10억분의 1M 반도체 부문의 생명줄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향후 출시될 비백 반도체에 TSMC의 4nm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TSMC의 4nm 5nm 생산능력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nm 5nm는 TSMC 전체 생산능력의 12%가량을 차지하고 지난해 매출에서 3분의 1을 담당했는데요. 올해는 다른 고객사인 애플 퀄컴 등이 3nm로 옮겨가면서 TSMC의 4nm 5nm 생산능력이 남아돌아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TSMC의 4nm를 구매할 경우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TSMC 혼자 모든 물량을 담당하기는 어렵고 삼성전자는 4nm 5nm 반도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더구나 TSMC의 전망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공장 지은 것은 무리수였습니다.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이 문을 열면서 반도체 업계는 한층 더 기술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본은 다시 반도체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며 반겼지만 지진과 재해, 쓰나미가 일상적인 일본에서 과연 반도체 르네상스가 열릴지는 의문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는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를 대항하며 만들어진 새로운 연합군에게 반격의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어떤 국면에서도 삼성전자와 한국 반도체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5세대 디렘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숱한 견제에도 소기의 성과를 내놓으면서 정말 중국이 기술 자립에 성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던 건데요. 그런데 역시나 얼마 뒤 중국이 뒤통수를 쳤다며 그럴 줄 알았다는 반전된 상황이 펼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나 빨리 5세대 디렘 개발을 했다는 게 이상하다 했더니 한국 몰래 반도체 기술을 빼내려 뒷공작을 시도했다 덜미가 잡혔다고 하는데 중국의 반도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자급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서 얼마 전 최초로 5세대 디렘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불과 최근까지만 해도 첨단 반도체 핵심 부품조차 구할 수 없어 동동거렸던 중국에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런데 역시나 한국에서 세계 1위인 삼성전자 디렘 기술 핵심 정보가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이 삼성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게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출신 부장과 관계사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번에 넘어간 삼성의 디렘 기술 피해 금액은 수조원 규모로 심지어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드러나면서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유일하게 디렘을 생산하고 있는 창신메모리는 지난 11월 중국 내 최초로 5세대 초저전력 디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에서는 창신메모리가 삼성 등 우리 반도체 업체와 기술 격차를 확 앞당겼다고 자화자찬이 쏟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창신메모리에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넘어가 가능했던 일로 실제로 최근 검찰이 창신메모리에 삼성 반도체 기술을 넘긴 김모 전 삼성 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8년 전 삼성에서 나온 김 전 부장은 창신메모리에 들어가 삼성의 18나노급 디렘 핵심 기술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 관계자 장비업체 전 직원, 하청업체 출신 등 실무 인력 수십 명이 기술 유출에 가담하는 등 기술 유출 피해액만 따져도 수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을 노골적으로 이제는 거의 대놓고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 과학 인재를 흡수하는 중국의 천인 계획에 따른 것으로 명목상 인재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를 통해 중국은 산업 스파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문제는 중국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 6월에는 반도체 공장을 통패로 베끼려 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상상을 초월합니다. 삼성의 전 임원이 반도체 공정 자료를 빼내 중국의 복제 공장을 만들려 한 것으로 기술 유출 피해 금액만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는 삼성 부장급 전 직원 말고도 공장을 설계한 관계사 임원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범이 더 있을지 여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작년 5월 국정원이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는데 기술 유출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 두 사람이 작년 10월에 귀국하면서 덜미를 잡은 겁니다. 이렇듯 최근 중국에서는 반도체 장비를 아예 통째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는 10년이면 걸릴 일을 한국 기술을 빼내오면 2년이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18나노 디램 공정 자료를 빼낸 중국 창심 메모리의 중간 역할을 한 중국 현지 반도체 장비업체 홈페이지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 다른 곳이 5에서 10년 걸릴 일을 우리는 2년이면 끝낸다라고 뻔뻔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회사를 세운 건 창심 메모리에 취업하면서 삼성의 기술을 유출한 김 모 전 부장으로 그는 삼성 협력 업체의 장비 기술까지 모두 유출하려 했습니다. 김 전 부장이 기술을 유출하려고 한 건 증착 공정에 쓰이는 퍼니스 장비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삼성 출신 김 모 전 부장이 지난달 15일 구속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는데요. 자칫하면 중국이 이 기술을 가져가 우리를 제치고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삼성을 퇴사한 뒤 반도체 장비나 품업체 팀장 박 모 씨 등과 함께 중국 업체로 이직해 핵심 기술을 유출했으며 검찰은 김 씨 일당이 기술을 유출하는 대가로 수백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 씨가 세후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해 삼성과 관계사의 기술인력 20명을 빼간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하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이렇게 빼간 반도체 기술들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화웨이 7나노급 AP를 개발했다는 것도 결국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미국 IT 전문지에서 화웨이가 개발하고 SMIC에서 제조한 7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성능이 뒤떨어지며 분량률이 매우 높다는 테스트 결과를 내놓아 중국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앞서 작년 8월 화웨이는 미국 반도체 제재를 뚫고 7나노급 AP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해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라 당시 반도체 업계에서도 놀라운 기색을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뒤 미 IT 전문지 톰스 하드웨어가 화웨이 AP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2020년 화웨이가 TSMC에 위탁해 제조했던 5나노급 AP보다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톰스 하드웨어에 따르면 화웨이 기린 9000S 프로세서의 전력 효율과 그래픽 성능이 2020년 출시된 기린 9000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린 9000S는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에 탑재된 프로세서로 최초로 SMIC의 7나노 미세 공정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였습니다. 해당 제품이 출시됐을 때만 해도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했지만 중국이 이를 극복하고 자체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톰스 하드웨어의 반도체 성능 테스트에서 새 프로세서의 성능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중국이 진정한 첨단 반도체 자급 체제를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분량률이 높다는 점으로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험 생산 단계에서 길인 9000S의 수율이 30%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쉽게 말해 100개를 만들면 30개 정도만 정상 제품이라는 뜻으로 화웨이는 화웨이 신형 노트북에 들어간 5나노급 CPU도 길인 9000S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최근 중국의 국영 반도체 업체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SME가 28나노 노광장비 개발을 공표했지만 이 역시 정말 팩트인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SME의 후원사인 상하이창장그룹은 지난주 위챗의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국내 기업으로 SME가 28나노 노광장비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게시글은 곧바로 삭제됐는데 이에 대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SME의 28nm 노광장비 개발에 대한 첫 공식 확인이지만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검열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작년 7월 이 매체는 SME가 연말까지 자체 개발한 28나노 노광장비 SSA-810을 인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SME는 네덜란드의 ASML이 세계 노광장비 시장을 거의 독점한 상황에서 중국이 밀어붙이는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핵심 회사입니다. 노광장비는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겨넣는데 쓰는 핵심 장비로 7나노 이하 미세공정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려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노광장비가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은 이를 구경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SME가 반도체 장비 작업에 성공한 겁니다. 이에 대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SME가 개발한 노광장비는 ASML의 EUV 노광장비에 한참 뒤처졌지만 중국이 반도체 성숙 공정에 집중하면서 이뤄낸 성과라며 28나노 노광장비의 개발은 중요한 성취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SME의 28나노 노광장비 개발 발표 시점이 찝찝해 보입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 반도체 규제를 범용 반도체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왔기 때문으로 중국이 이를 의식해 부풀려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화웨이 7나노급 AP를 개발했다는 이야기도 거짓으로 밝혀진 만큼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빨리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기술을 비롯한 핵심 기술 유출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는 물론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야말로 중범죄인데요. 그런데 작년에 특허청 기술경찰이 지식재산 관련 범죄자를 형사위권한 수만 해도 500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경찰은 작년 1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전현직 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을 사전에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기술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와 관련된 핵심 기술이 무단 유출 증거를 다량으로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직원과 브로커 등 추가 공범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전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사전 구속하는 등 추가적인 기술 유출을 막았습니다. 해외 기술 유출은 은밀한 범죄여서 입증도 어렵다 보니 덜미를 잡는데 수년씩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국가 경쟁력을 흔들 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중국의 기술기업 화웨이는 7나노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이냥 의기양양하게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을 마음껏 홍보했습니다. 미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반도체 제재를 했는데 대체 어떻게 화웨이가 첨단 AP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할 수 있었는지 자기들이 했던 그 많은 제재들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말인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내놓으려면 다양한 첨단 부품이 필요한데 화웨이는 이걸 대체 어떻게 구한 것일까요? 화웨이는 정말 미국의 제재벽을 뚫고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일까요? 지난 8월 말 중국의 기술 기업 화웨이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 60%를 출시하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참여했던 서방 국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 칩이 들어간 최신 스마트폰 을 출시한 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합심해서 대응했던 각종 기술 제재는 유명 무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매체들이 화웨이가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 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 에서 만든 심자 외선 dv 장비를 활용해 smi coi 생산한 반도체를 탑재했다고 보도하자 불쾌한 듯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왜 이렇게 미국이 불쾌해하고 이것이 뉴스가 되었는가 하면 그간 화웨이는 미국의 통제로 오지 칩을 구매할 수 미국의 제재는 강력했습니다. 화웨이가 신제품을 출시한 건 2020년 10월 발표한 메이트 40 시리즈에 대만 tsmc가 만든 5나노 공정 프로세서 길인 9000을 사용한 것이 마지막 오지 스마트폰 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에 자체 개발한 7나노 오지 칩 센 미국과 서방국들이 놀랐던 것인데요. 7나노 공정 이하의 반도체 칩은 중국한테는 반입이 금지된 극자 회선 UV 장비 없이는 생산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정설 이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후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해 더욱 더 네덜란드 asml의 첨단 장비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고삐를 죄였고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가 행여 중국으로 들어갈까 강력히 규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화웨이가 첨단 반도체를 탑재했다는 그 메이트 60%를 자세히 뜯어보니 중국이 자체 생산했다는 7나노 반도체는 예상대로 7나노 스럽지 않은 아니 그보다 한참 부족한 성능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상 가짜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IT 전문지 톰스 하드웨어는 12월 18일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에 들어간 길인 9000s AP와 미국의 제재 이전에 대만 TSMC에 맡겨 생산했던 AP 길인 9000의 성능 검사 결과를 공개 했습니다. 검사 결과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AP의 성능은 미국의 제재 이전 그러니까 2020년 화웨이가 대만 TSMC에 위탁해 제조했던 5나노 급 AP보다도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3년 전 제품보다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처리 능력은 메이트 60% 에 들어간 AP가 제재 이전에 탑재한 것과 비슷하거나 일부 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그래픽 처리 능력은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20에서 33% 가량 뒤처진 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력 효율도 10% 가량 떨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비교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에 들어간 AP와 삼성 갤럭시 S21 에 들어간 AP인 퀄컴 스냅드래곤 888 을 비교했더니 3년 전 나왔고 삼성 갤럭시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88 이 최신 폰이라고 자랑하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에 들어간 AP보다 성능이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웨이가 최신 폰이라고 내세운 스마트폰은 중국 내에서는 애국심 에 호소해 팔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는 더는 삼성전자나 큰 문제는 화웨이폰에 탑재된 AP는 중국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SMIC가 7나노 공정으로 제조했는데요. 7나노급 이상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네덜란드 ASM 엘사가 공급하는 극자외선 UV 노광장비가 필요한데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이 장비를 살 수 없다 보니 이전 단계 설비인 심자외선 DUV 노광장비로 7나노 칩을 만드는 공정을 채택 했습니다. SMIC가 스카우트한 대만 TSMC 출신 기술자들이 이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는 것도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심자외선 DUV로 7나노 반도체를 만들려면 공정이 아주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극자외선 UV로 7나노 반도체를 제조할 때는 공정이 7단계인데 이전 단계 설비인 심자외선 DUV를 이용하면 34단계 공정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분량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시험 생산 단계에서 화웨이 메이트 60% 의 길인 9000S 수율은 30%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100개를 만들면 30개 정도만 정상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수준인데도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우물 안개구리 처럼 서로 헐뜯기에 바쁩니다. 최근 화웨이와 샤오미는 폴더블 힌지 기술을 놓고 서로 상대방이 자기 것을 베뀌었다며 특허권 공방을 벌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세금으로 화웨이와 샤오미 등을 지원하면서 반도체 약진 운동을 펼쳤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국과 대만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고육 지책으로 중국은 2020년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시작되자 tuv 장비 신제품 과 중고 제품 각종 부품 원재료 등을 원재료로 7나노급 반도체를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고장이 나도 고칠 부품이 부족하고 as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사모은 부품과 원재료도 2에서 3년이면 재고가 바닥날 것이다. 즉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검증 결과에 가장 안심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하원 청문회에서 화웨이의 못 미치는 제품이다. 수년 전자사 제품에 장착한 집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최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리벨리온 사피온 퓨리오 사워 디벡스 모빌린트 등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들은 벤치마크 테스트 등을 통해 뛰어난 성능을 입증해 왔고 GPU에 대항할 수단으로 NPU 즉 신경망 처리 장치 개발에 주력 하고 있습니다. NPU는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자동으로 결과를 개선하는 머신러닝 에 특화된 칩 인데요. GPU와 같은 범용성은 갖추지 못했지만 데이터 기술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수출통제를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1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경제안보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 보착원인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수출통제 체제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적들로부터 어떻게 기술을 보호하고 어떻게 수출통제를 구축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기술이 적극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보다 더 수출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곧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더욱 더 엔비디아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기자가 한국도 새로운 수출통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동맹에 포함되느냐 민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미 상무부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참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상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중국을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의 수출규제를 하는 것은 핵심 광물 자원을 무기화 하고 있는 중국을 자극해 한국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줘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첨단 산업의 발전을 늦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